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같이 나도 너희를 보냄이라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러 우리가 죽이리라 우리가 죽이리라 메루살렘에서 시작된 그 땅 끝까지 이르도록 주님의 주님 부활의 주님 부활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신처로 이루신 사랑 사랑 전하니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우리 항상 너희와 함께 하리라 너희는 이 모든 일에 증인이라 우리가 우리가 죽이리라 우리가 죽이리라 죽이리라 메루살렘에서 시작된 몸을 덕끝까지 이르도록 주님의 주님 부활의 주님 부활의 부활의 주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신처로 이루신 사랑 저 나이 위가 제 이 다 이루신 하나 첫 주님 안 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